기자 수첩 넘어가보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미국과 미국의 외무 국방장관 일본의 외무 국방장관 그러니까 4명이 2 플러스 2 회담을 도쿄에서 가졌습니다. 미일 안보 현안을 논의했는데 골자는 힘을 합쳐서 태평양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일본의 자위대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말한 대로 승인한다. 오늘 큰 뉴스였습니다. 네. 큰 뉴스였죠. 우리도 첫 마리 뉴스였어요. 미국이 일본의 자위권 인정.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자위대가 군대가 되어서 어디든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뛰어봐라라고 하는 걸 미국이 묵인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밀어주는 데는 중국 견제라는 큰 목표가 물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짭짤한 부수입이 있어요. 그게 군사비 분담입니다. 이번 내용 중에 저 끝머리에 가면 실린 것도 있고 안 실린 것도 있습니다만 기사를 잘 읽어보면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 비행장을 옮기는데 일본이 이사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자. 오키나와 미군이 괌으로 옮겨가는데 일본이 86억 달러 중에 31억 달러를 내겠다. 많이 분담하네요. 이렇게 해서 미국이 또 짭짤한 부수입이 있는 거죠. 우리로서는 좀 뒤통수 맞은 기분인 것 같은 게 그제는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갖고 혈맹이다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일본에 가서 일본 자위대 무력 행사하십시오. 우리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기분이 좀 별로예요. 서울 한미 국방장관 회담 미일 국방장관 회담은 사실 하나의 흐름에 묶여 있는 건데 문제는 그 흐름이 언제나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을 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서울에서의 회담의 핵심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2015년 말에 한국에 미국이 되돌려주기로 했으나 이걸 다시 뒤로 미루자는 거 아닙니까? 연기하고 우리가 계속 전시작전 통제권 갖겠다. 우리가 이제 원하던 한국이 원하던 요구 조건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되가져오는 것이 맞냐 미국에게 계속 맡기는 것이 맞냐 이 문제는 좀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군사작전지휘 통제권이라면 군사주권의 기본입니다. 군사주권은 곧 국가주권의 한 축이죠. 이것을 언제까지 외국 군대에게 양도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1963년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사령관한테 넘겨줬을 때는 우리가 지킬 힘이 너무도 미약했고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고 하는 분이 있고 한편에서는 그동안 우리만 강해진 건 아니다. 북한도 핵무기를 가진 거 있지 않냐 이제는 상황이 같이 변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한테 맡기는 게 맞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미국은 가져가라는 거예요. 전시작전 통제권. 그래서 2015년으로 합의했던 거고요. 미국은 분명히 전시작전권을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게 가져가라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이 주한미군 문제가 북한이 걸핏하면 트집을 잡으면서 미국에 대한 테러 도발 운운하는 그 주제가 됩니다. 북한의 테러 가능성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민 여론은 항상 이것 때문에 동요하고 정부에게 뭐냐 좀 외교 안보 전략을 안정적으로 좀 한번 꾸며봐라. 왜 이렇게 맨날 우리가 불안에 떨어야 되냐. 미국 국민들이 요구해요. 미국 영화에 맨날 북한이 테러하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 그러니까 결국 미국 의회도 미국이 그동안 이런저런 전쟁 개입하고 전투를 벌인 거에 대해서 이제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유권자들이 반발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주둔을 해야겠는데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정치적인 기반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니까 미국은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시작전권을 한국에게 넘겨주면 주한미군의 정치적인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맨 앞장 나서 가지고 한반도의 전쟁을 갖다가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뒷자리를 가는 거예요. 미군이 처리하고 미국은 뒤에서 슬슬 도우면서 따라만 간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정치적 의미가 달라지고 그러면 북한이 조금 얌전해질 수 있고 북한이 얌전해지면 미군이 주둔하는 데 있어서 미국 내의 정치적인 여론이 괜찮아지는 거죠. 그런 거군요. 그래서 돌려주겠다고 했다가 우리가 아닙니다. 연기를 더 하지요라고 하니까 연기해 주겠다고 또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 돌려줘야 되는 긴급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어차피 주한미군 유지하는 데 한국이 돈을 다 지불하는 것이고 몇 년 안에 북한이 침공해서 한반도에서 전시작전권을 바로 써먹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못 이기는 척 연기해 주면서 일본한테서 뭐를 받아내듯이 한국한테서도 뭐를 받아낼 게 있는 거죠. 뭡니까? 첫째는 미사일 방어체제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엄청나게 돈을 잡아먹는데 진전되는 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여기에 한국을 끌어들이면 돈도 내게 하고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거죠. 여기 이거 참여하겠다고 국군의 날에 대통령이 발표했죠. 우리 참여한다고. 한국의 또 군비 증강에서 미국 전투기를 어떻게든 한국이 사가도록 슬그머니 또 압력을 넣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야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다 니들이 해달라는 데는 해 주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또 방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게 부담을 더 떠넘기기도 유리하고 이런저런 신리를 챙기는 데 유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오려 하지 않나요? 이거는 불안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일단 명분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점점 더 키우고 있어서 위험하다. 미국한테 맡기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노무현 정권이 미국을 배척하고 국토 방위를 허술하게 생각하면서 북한에게 자꾸 다가서려 한다.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게서 찾아온 뒤에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을 내보내려 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것을 선거 때마다 써먹기가 좋거든요. 이 주장이 과연 순수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노무현 정서와 반공의식을 묶어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전술을 넣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나 총선 전에 내놓아야 될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또 묘합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 복지공약 포기 논란 전 검찰총장 문제 등등등 거기다가 복지부 장관의 인사항명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골치 앞을 때 전작권 문제를 일단 꺼내놓고 미국하고 어느 정도 일정을 조율한 다음에 제대로 선언하는 건 내년 지방선거나 후년 총선거나 이럴 때 비슷하게 내놓을 수도 있고 과연 여권이 이러한 정치적인 전술을 짜고 있는 것이냐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놓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권의 유사는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박정희 정부 때 처음으로 시도했던 겁니다. 갖고자. 그런데 미국이 때는 반대를 했고요. 두 번째는 노태우 정부 때 추진했고 김영삼 정부에서 평시작전 통제권을 일단 환수를 했고요.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여기에 시동을 걸었던 것이죠. 그 흐름 알겠습니다. 일단 그 흐름은 알겠고요. 그나저나 일본 어떡하나 걱정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태평양을 계속 지배하는 미국의 전략에서 일본군의 힘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을 덜려고 자꾸 일본을 끌어들이고 일본에게 무력 행사에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주변 나라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지켜보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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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